유나의 동시 9 신전 트램폴린 내 신장에 트램폴린이 있다. 엄마, 아빠, 동생이 와서 점프점프 구공구공 내 친구들이 와서 점프점프 구공구공 우리 집 개, 해리가 와서 점프점프 구공구공 쉬지 않고 구공구공 차원 통로 항아리 어안 속 물결이 햇빛에 반사되어 천장에 이농이농 차원 통로가 만들어졌다. 내가 살고 싶은 사탕 아이스나라도 가고 거인나라도 가고 외기인 나라도 갈 수 있다. 그런데 해님이 옮겨가서 통로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. 하나님의 동시에 운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